경쟁전 딜러큐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안되겠다 저 오늘 3개 돌려보자 어 잡혔다 어 3개 돌리니까 잡힌다 뭐하지? 요즘 뭐가 좋냐? 마구가 할까? 하하아 그igo margin 점님 제대로 해야됩니다 계시만 니어어 앞전 일로와!x3 일로와!x3 일로와 recreation 일로와!! 그걸로 거기 behind 재밌는데? 오 원숭이 나왔다 그럼 갈께 그냥 갑니다 돌진 자요 원숭이 피 다수 낀 낀 낀 우키키 아 이거 뭐야 다 같이긴 했어 아무것도 못하긴 해 다 같이 원숭이 줄나 때려주는 주 원숭이 피해 원숭이 피해 괜찮아 나한테 맡겨 원숭이 나한테 맡겨 어 나 잔다 어 어 란 으이차 으아 너무 아파 게이지 맞아줄 수 밖에 없어 형아 뺐다 2층 갈게 어 키리 피해 초점 피해 트레드 피해 아나가 제 앞에 저는 잡니다 아나 수면총이 없어요 아 하나가 여기에 appointment 15th 원저 obstv 씨가 날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으으으야 으아 저 웃깃기 있어요 힐팬 빠지고 원숭이 봐둘게 원숭이 가라주.. 애끼야 원숭이 궁 빠졌어요 피어 봐줘야돼 피어 봐줘야돼 제발 한번만 자 이제 원숭이 잡자 익혀놨어 구르밍 톨잡을사람 나이스 좋았습니다 우끼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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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다 나 마오가가 없는데 마오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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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잔다 Jonathan 병에 힐빔 빠졌다 구슬 그래 전 괜찮습니다 마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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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줄게 웃었어 아우 모르겠다 에이 쟤네 다 갇혀있어 못나가 못나가 그렇게 못나가 살려주세요 이제 나가 이제 나가 리로딩 일로와 하나 수면 중에 없어요 자 조심 방을 돼 방을 오케이 다 오나? 아 유지나 쉬프트 땄는데 일로와 레이가 피해 레이 잡을게 레이 잡아줘 아 안돼 마우가 님 그만 박으세요 그렇게 할거면 자리 하나 하셈 그냥 거점에서 궁 올렸으면 케어 되고 이기는 건데 그만 박으라고요? 아니 나는 앞에 변수 나가지고 변수 몰라 있지 빠졌는데 빠졌는데 도전 피해 도전 피해 도전 수차 가는거 피해 이 강아리 뒤에 야타 피해 오 좋겠다 다 뭉쳤다 어어 야타 피해 도전 에이 도전 도전 오케이 굿 막아줄게 못올게만 하면 될 듯 도전 이제 안해도 돼 내 마우가는 욕먹는 마우가다